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SD건담 EX 스탠다드 라이징 프리덤 건담입니다! 결정지어진 운명인가 발버둥치는 자유인가? 기동전사 건담 시드의 새로운 극장판! 기동전사 건담 시드 프리덤의 두 주역기체 중 하나인 라이징 프리덤 건담이 이렇게 SD버전으로 나왔는데요 새롭게 바뀐 디자인이 과연 어떻게 SD에 적용됐는지 저와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구성품입니다! 라이징 프리덤 건담 본체에 빔 라이플, 실드, 빔 사벨 두 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거리, 원거리 무기 모두 들어있어서 부족함 없이 상황에 맞게 갖고 놀 수 있어요 다음은 외관입니다! 라이징 프리덤 건담의 독특한 디자인을 적절히 대포르메시켜서 비유를 잘 맞췄는데요 일단 한 바퀴 돌려보겠습니다 먼저 앞, 옆, 뒤, 옆, 다시 앞 색분할은 최소한의 3색 분할로 파란색, 하얀색, 회색으로 되어 있고요 어깨 암호나 블레이드 안테나 가슴의 앞부분 등 나머지 부분은 모두 스티커로 표현했어요 SDX 스탠다드 브랜드로 나온 상품들을 보면 이 특유의 디자인 어레인지가 어울리는 기체도 있고 어울리지 않는 기체도 있는 걸 어렴풋이 느꼈는데 이 라이징 프리덤 건담은 어울리는 기체에 속하는 것 같아요 이 어깨 암호의 끝부분 튀어나온 이 스로스터 커버가 상체 실루엣을 덩어리져 보이지 않게 해주고요 가슴의 뾰족한 부분, 그리고 발끝의 이 뾰족한 디자인이 확실히 날렵한 인상을 심어줍니다 또 디테일도 놓치지 않았어요 머리에 있는 이 발칸포, 그리고 가슴의 덕트, 그리고 실드에 있는 이 발칸포도 그렇고 프론트 스커트나 빔 라이플에 있는 이 몰드도 빔 라이플에 있는 몰드도 뭉개지 않고 잘 표현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징 프리덤 건담이 가진 컬러링 자체가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서 어디 한 부분이 붕 뜨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묘하게 조화로움이 느껴집니다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끌림이 있어요 자 계속해서 가동을 살펴보겠습니다 SDX 스탠다드의 공통 조인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목은 볼 조인트로 앞, 뒤, 그리고 이렇게 회전 가동 가능하고요 어깨도 앞, 뒤, 그리고 위, 아래 이렇게 해서 회전 가동이 가능합니다 허리 역시 볼 조인트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런 식의 회전 가동은 물론이고 이렇게 상체와 하체를 이렇게 옆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동도 가능합니다 팔꿈치는 옆에서 보면은 이 정도 약 한 90도 정도로 구부려지고요 프론트 스커트도 볼 조인트로 돼 있어서 이렇게 다리 가동할 때 걸리지 않게 회전 가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리는 무릎 가동 없이 고관절과 발목 가동이 볼 조인트로 돼 있는데 이렇게 다리는 올리면서 회전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발목도 모빌 암호 변형을 위해서 이렇게 확실히 꺾여집니다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의외로 백팩의 날개 가동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볼 조인트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회전 가동 가능하고요 또 이 수직 날개가 상하 가동이 돼 있어서 옆에서 봤을 때 수평 날개의 미세한 위치 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 위로는 이렇게 그리고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그래서 이런 위치 조정도 가능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SDEX 스탠다드 라이징 프리덤 건담의 외관과 가동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장치입니다 SD에 무슨 장치냐 하실 수 있지만 무려 모빌 암호로의 변형과 오리지널 무장을 만들 수 있는 장치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먼저 모빌 암호로 변형시켜 볼까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일단 백팩을 먼저 분리해 줍니다 백팩을 분리를 하고 각 파치별로 모두 분해합니다 이렇게 날개, 수평 날개, 수직 날개, 수평 날개, 수직 날개 이렇게 분해를 전부 해준 다음에 이 기수 부분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주시고 수직 날개는 그대로 결합을 합니다 양쪽 모두 그대로 결합을 하고요 수평 날개는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방향을 바꾼 다음에 결합을 해줍니다 자, 이 상태 그대로 다시 등에 결합을 이렇게 해주면 네, 모빌 암호 현염 완료 이렇게 간단하게 모빌 암호 형태를 재현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SDEX 스탠다드만의 아이덴티티인 오리지널 무장 또한 만들 수 있는데요 이 백팩 그대로 다시 분해를 해주시고 아래쪽에 실드, 실드에 보시면 이렇게 조인트가 있습니다 실드를 여기에 있는 홈에 맞춰서 실드를 이렇게 장착을 해줍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이 조인트에는 빔 라이플, 빔 라이플의 앞쪽에 있는 조인트를 이렇게 끼워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네, SD는 물론이고 H 주제도 이렇게 오리지널 무장을 만들어서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어때요? 놀이 방법까지 꽉꽉 채워 넣었죠? 마지막으로 포징을 해보겠습니다 SD다 보니까 가동 범위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가동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포징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이 라이징 프리덤 건담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날개를 활짝 펼쳐주겠습니다 양쪽 모두 펼쳐주고요 그리고 아까 몸통 가동 보여드렸을 때 양옆으로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네, 이거를 활용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를 근거리 무기로 빔사벨로, 빔사벨로 해볼게요 역시 프리덤 건담 하면은 양손에 빔사벨을 쥐고 있는 포징이 딱 인상 깊으니까 그렇게 해줄 텐데 자, 이렇게 쥐고 있는 빔사벨 한쪽 손 이거를 좀 뒤쪽으로 꺾어주세요 SDEX 스탠다드는 이렇게 팔꿈치 관절이 뒤로도 꺾입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조금 더 뒤로 보내주면은 훨씬 더 역동적인 실루엣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반대쪽 손은 팔꿈치를 살짝 어깨도 내려주고 굽혀주면서 이렇게 손을 좀 조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역방향으로 임사벨을 이렇게 쥐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선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보내줄게요 약간 볼 조인트를 딱 누르면서 옆으로 민다, 민다라는 느낌으로 고개를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날개를 살짝 뒤에 있는 이 수직 날개, 수직 날개를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수평 날개도 조절을 해주는 네, 위쪽을 살짝 이렇게 들어주는 이거를 해주도록 할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날개를 전체적으로 위로 이렇게 들어 올려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 위치를 딱 잡고 네, 이제 다리 다리가 중요한데요 그냥 이 상태에서는 굉장히 좀 평평해 보이는데 발끝만 이렇게 내려줌으로써 훨씬 더 길어 보이죠 네, 이거를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를 이렇게 방향을 회전시켜주면서 옆으로 펼쳐주세요 자, 그러면은 그냥 봤을 때도 훨씬 더 커 보이죠 그리고 몸통을 이렇게 살짝 회전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 이런 것들을 미세 조정을 이렇게 살짝살짝 해주게 되면은 어느 정도 모양이 잡힐 거예요 자, 이것도 이렇게 발꿈치도 조금 굽혀주고 발을 이렇게 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이렇게 이쪽으로 딱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형적인 프리덤 건담의 딱 그 시그니처 포즈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나오는데 라이징 프리덤 건담도 멋지게 잡힌다는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딱 봤을 때 아, 시선을 조금 더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좀 어색하니까 이렇게 고개를 반대쪽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아, 훨씬 낫네요 어깨를 내리고 이쪽으로 하면은 네, 방향성이 훨씬 더 생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빔사벨 포징이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이 상태 그대로 빔사벨이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쪽에다가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이쪽 손에는 실드를, 실드를 지워줘 볼게요 실드를 지워주면은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의 또 빔사벨 액션 시선만 살짝 딱 바꿔주면은 또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이렇게 포징이 나옵니다 자, 어때요? 쉽죠? SD는 이렇게 뚝딱뚝딱 만지면은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SD 건담 EX 스탠다드 라이징 프리덤 건담 재밌게 보셨나요? 새로운 극장판도 개봉하니 시드 팬들에겐 2024년이 특별한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언제나 새로운 건담은 저희 같은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아직도 고개를 갸웃하시나요? 그럼 직접 만져보세요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겁니다 이번엔 SD 건담 EX 스탠다드를 소개해드렸지만 앞으로 나올 다양한 브랜드들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